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여러분, 재즈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좋아하시는 가수,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재즈에이지라고 불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례없는 호황기, 금주법이 시행됐지만 모두가 취해 있던 향락의 시기, 미국의 1920년대, 그리고 이 재즈에이지를 대표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 가장 위대한 미국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프랜시스 스콧 키 피치제랄드입니다. 1896년에 태어난 피치제랄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즈에이지, 미국의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이는 그의 작품들이 대부분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에 어울리는 주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그의 삶 역시 일견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피치제랄드는 1940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 총 5편의 소설을 씁니다. 1920년, This Side of Paradise를 시작으로, 1922년, The Beautiful and Damned, 1925년 대표작, The Great Gatsby, 1934년, Tender is a Night,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완성작으로 사후 1941년에 출간된 The Last Tycoon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단편도 썼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피치제랄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프린스턴 대학을 중퇴하고 군대에 입대한 피치제랄드는 1918년 알라바마 몽고메리 지역에서 젊은 여성 젤다 세이어를 만납니다. 그녀는 상류층 대법원 판사의 딸이었죠. 피치제랄드는 그녀에게 청혼하고 둘은 약혼하지만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피치제랄드의 수입으로는 그녀의 씀씀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그들은 파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 1920년 첫 장편 소설 This Side of Paradise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을 얻고 다시 젤다 세이어와 결혼하게 되죠. 사교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젊은 부부. 그들은 시대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러나 가진 돈이 점차 떨어지자 피치제랄드는 그녀의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단편을 열어 쓰기 시작하는데요. 돈을 벌기 위하여 대중성에 맞춘 상업용 글을 쓰게 된 피치제랄드. 이는 평생을 걸쳐 그에게 작가로서 큰 고통을 준 일이기도 합니다. 젤다가 매우 사치스러웠던 여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녀는 플래퍼의 대표격으로 가정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짧은 치마, 단발머리, 온갖 낡은 것에 경멸하던 자유로운 여성이었죠. 그러나 문제가 오롯이 젤다에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피치제랄드 역시 술을 너무 좋아했고요. 글을 쓰느라 젤다를 소홀히 했던 점도 있으니까요. 비록 그것이 생계를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젤다는 외로움을 느꼈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그들의 사이는 점차 삐걱거립니다. 피치제랄드의 절친이었던 해밍웨이는 그의 자서전에서 젤다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나기도 하죠. 그녀가 작가 피치제랄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젤다 역시 지지 않고 해밍웨이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녀는 그들이 동성애 관계라고 의심하기도 했고 피치제랄드는 오죽했으면 자신이 이성애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창녀와 관계까지 가지려고 했다고 하네요. 부부는 그 일로 또 싸우고요. 결국 둘은 돈과 사랑, 그 어느 것에서도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의 대표작 위대한 개치비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죠. 그 유명세를 생각하면 재정적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위대한 개치비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피치제랄드가 죽고 나서였거든요. 그가 죽고 나자 그의 가치가 재조명 받으면서 그야말로 날개에 돋힌 듯 팔려나간 것이죠. 일례로 생전에는 겨우 2만건 정도 팔렸던 위대한 개치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병사들에게 지급되면서 15만부 이상이 찍혔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매해 50만부가 팔린다고 하고요. 어찌되었건 결국 이 부부의 말로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1930년 젤다는 신경세약에 걸리고 1934년 장편 텐더리스 나잇의 실적이 부진하자 원래부터 술을 많이 마시던 피치제랄드는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2년 후 젤다의 증세는 악화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1940년 피치제랄드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 The Last Tycoon을 완성하지 못하고 신장마비로 사망하죠. 재즈에이지를 대표하던 작가 피치제랄드는 대표작인 위대한 개치비만 보아도 돈과 사랑, 욕망의 더덥음에 대해 아주 잘 이야기한 작가입니다. 이는 그의 가난했던 시절과 젤다와의 파혼 그리고 이후 그들의 어려웠던 결혼생활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 재즈가 흐르고 덧없는 화려함으로 가득했던 시대를 엿보고 싶으시다면 이 작가, 에프스컷 피치제랄드의 작품 어떠실까요? 오늘의 작가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유익하셨거나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락스였습니다.